갑자기 갑자기 왜 이래 달라는 데 왜 그래가지고 여기 왔다 여기 오오오오 lol 안녕하세요 어? 바뀌었네요 부리가 바뀌었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 역시 도다리 오늘은 저희 아버지 모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대신에 같이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잡아가지고 회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저거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어 낚시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제일 잘 잡으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더 많이 잡아서 저도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휴스크래프트 문어떼입니다 바닥낚시에 이만한 거 못 봤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봐도 이게 최곱니다 휴스크래프트 문어떼 저 앞에 메탈티비라서 소리 때 부서지지도 않아요 비장의 채비 4단 역시 어? 별넘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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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 사이즈 대박 와 사이즈 좋다 우와 형님 여기 봐 테리 유튜브에 나온다 오 오 와 사이즈 좋다 오 이쁘게 네 갈게요 와 이쁘게 오 새 꼬시 사이즈 자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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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왔다 보보보보보네 보보보보로 간다 장거리 장거리 아니 새꽃이 4마리 같아 1마리 같아 왜냐면 저거 세워가구나 아 이런 사람이 아니네 오오 오오 뭐해 그래서 참을 줘야지 와 짜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와 힘들지 도달이의거 안보이잖아요 도달이의요 도달이 왜 안보이잖아요 도달이 안보이잖아요 고기까지 끓여야겠습니까? 아...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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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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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빌떡 먹어서요 4. 4. 4. 4. 4. 파티 5. 하이패가 500억이면 거예요 거렴 때가.. 여기에 놀아야 하는데 많이 먹게 돼 거짓말 안 해 황금을 먹어야 한다 어이패가 logar 아.. 전 500억이면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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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도달의 낚시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표도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더 많이 잡으셔가지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명절에 어디 모이기로 그러는데 이렇게 낚시와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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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